이제 관리가 계속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 패키지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? 이것도 알아서 그냥 찾는데? 여기 다 곰팡이 질고 아 녹쌌네 오늘 날씨도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거 안 마를 거 같은데? 집에 만들어서 타기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타는 게 가장 나은 거 같아 이거 너무 관리가 안 되는데 저것도 너무 사가지고 방수를 하려면 또다시 저거를 또 구매해서 위에 또 덮어줘야 되고 그나마 이 비닐이 물은 잘 위에서 떨어지는 비나 눈 이런 거 이제 잘 막아주는데 걷고 덮고 하다보면 좀 찢어질 때가 찢어질 수도 있거든 이렇게? 만들기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 관리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 일단 좀 말려야겠다 A few moments later 아니 이게 뭐야? 안돼! 눈이다 눈! 아 안돼 안돼 나도 안 vari Weather 답 Klein 고수 아 뚱싱 엄마 우릴 우리 너무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는 바람이랑 정리는 저도 했지만 비닐 한 겹만 올려 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 겹으로 위에 포장을 해 놓으니까 안에가 더 환기가 안 돼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비닐 한 장만 씌워 놓고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뭣도 못 하고 바로 마무리 하게 됐네 꼭 이렇게 덮어 놓으면 날씨가 또 좋아진단 말이야 항상 이래 항상은 아니고 갑자기 날씨가 또 엄청 좋아졌어 고로 램프 말리는 건 오늘 망했다